뉴노멀 시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목회를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콘퍼런스는 다음 세대를 공동체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한 교육 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세대통합 교육목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랄 생태계 조성, 그게 교육목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윗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리고 말씀과 삶이 하나로 통합될 때 그 생태계 안에서 발생될 수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콘퍼런스는 파이디온 선교회 설립자 양승원 목사의 영상 강의를 비롯해 지리응답과 비전 캐스팅 시간 등으로 진행했으며 부서별 소그룹을 통해 교회에 접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을 공유했습니다.